뭐 할라고? 너 원피스 악마의 열매가 실줄 낸다는 거 알아? 미쳤어? 악마의 열매가 있는 게 말이 돼? 나도 안 믿었는데 이렇게 생겼냐? 소리 그 말하고 뭔지나 말해? 사실 이게 말이오 악마의 열매 중에 됐고 그게 뭐냐고? 숲에서 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슈가 애플이여 어디서 샀어? 아침마다 집에서 됐고 어디서 샀어? 지가 실수했구만 인터넷 얼마야? 이 450g 이상 한 개 17,500원인데 이건 627g이네 특징이 뭐야? 당도가 27블릭스가 넘고 크리미해면서 바닐라랑 파인애플 맛이 난 디야 어떻게 먹어? 냉동천에 오는디 실온 1시간 이상 해동해고 씨 빼서 먹으면 된 디야 먹어봐 맛은 어때? 식감은 홍시 대나만거랑 푸딩 그 사이고 단맛은 망고 신맛은 파인애플하고 사과 단맛은 어느 정도야? 겁내 달어 목이 칵칵하랴 숲에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를 만해? 숲에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음... 겁나게 달달한 반홍시 푸딩 그래서 또 사 먹어? 안 먹어? 굉장히 특이해고 조금 먹어본 맛이거든? 난 한 번 먹었으면 됐다